조금 더 오래 더 오래 더 높은 소리 어? 됐다 이거 뭐야? 뭐야? 된거야? 우와 이거 되네 이거 돼? 들려? 로오라고 두드릿 하자 미친 듯이 아니 이거 되는 거냐고 이거 되는 거 있는 거죠 아 그래? 들려? 어 들려 근데 형 얼굴은 좀 보여주지 말고 어.. 얼굴 어떻게 안 보여줘? 보여줘 봐 그럼 얼굴을 싫은데?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? 나 지금 못생겼는데? 어디야? 집이지 어디니 집이야 뭐하고 지내 요새? 어? 뭐해 요새 요새 뭐해? 봤잖아 우리 저 저건 뒤에 아 그러네? 맨날 봐야 돼? 연락 좀 하자 그래봐 형이 그 갔다 갔잖아 집안 갔다 왔잖아 가족들은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요청 받았네?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근데 계속 아까부터 받았거든? 근데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또 안 되고 막 누르려고 하니까 만료됐다 그러고 어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는데 어 내가 보낸 걸 네가 받은 거야 지금? 뭐야? 아니 내가 형한테 요청을 보낸 거야 아 내가 보낸 건 어디 갔어 그럼? 형이 보낸 건 나한테는 잘 안 보이던데? 내가 계속 보냈는데? 어 안 보였어 이거 받았으니까 된 거지 뭐 아 확실히 어렵네 확실히 어렵긴 하네 응 근데 좋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나 몰랐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몰랐어 자주 하자 같이 형 어차피 뭐 요즘 퇴사 해가지고 뭐 아니 근데 퇴사 얘기 하지 말자 아니 괜히 괜히 또 기사나가지고 오빠야 야 우연아 얼굴 좀 보여줘 아니 나 지금 얼굴 씻어가지고 머리 다 올리고 있어 잘생겼겠다 진짜 지금 최악이야 제발 한 번만 지금 머리 이렇다니까 아니 머리 이렇게 지금 씻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인도 어떻게 보이죠? 귀엽네 이건 아니잖아 아